이게 아주 작년인데요. 이제 연말에 다가오잖아요. 이게 아니면 수박받을 수도 있죠. 겨울에는 야채도 월터 추앉이니까요. 딱 가운데에 오는구나. 어 그치? 한 insствие 한 번에 오는구나. 엉망가고 가올줄 알겐. 엉망가고 가시기 전에 그렇게 일찍. 엉망가고 가시기 전에 그 장면을 써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죠. 엉망가고 가시기 전에 무조건 놀러가고 가시기 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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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